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입니다. 제목은 내가 외삼촌의 딸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기리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집을 떠날 때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올 것에 대하여 기약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와의 문제가 아니라 형 애서와의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애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일은 애서가 장자로서 받아야 하는 가문의 모든 재산과 권리를 훔친 것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형 애서에게 단순히 용서를 구하면 해결될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자기에게도 장자의 축복을 해달라고 간청하는 애서에게 비록 자신이 실수로 동생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 주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축복을 취소하고 다시 애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 줄 수 있거나 애서에게도 야곱에게 해 주었던 그 축복을 똑같이 해 줄 수는 없다고 애서에게 말을 하면서 애서의 간청을 거절했기에 절대 애서와 야곱이 함께 해불온 땅에서는 살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야곱은 비록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부르겠다는 어머니 리부가의 약속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 약속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모든 것을 포기한 심정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델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모든 꿈을 포기했던 삶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을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의 서원은 지난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헤브론 땅을 얻게 되었을 때와 부엘세바에 정착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재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던 일을 떠오르게 합니다. 야곱은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마침내 다시 이 땅에 돌아와 정착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그 언약을 내게 주신 이곳 베델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재단을 쌓고 여우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되게 하겠다고 서운한 것이었습니다. 삼촌 집에 가서 삼촌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현류기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삭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모습은 마치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에서 제일 먼저 만났던 그 여인이 바로 리브가였던 것처럼 야곱도 마을에서 떨어진 우물에서 양에게 물을 먹이러 온 그 여자가 바로 훗날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된 라헬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의 안내로 외삼촌 라반을 만나 그동안의 일과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을 설명한 후 외삼촌의 집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때문에 왔다고는 했지만 야곱은 결혼을 위해서 지급할 돈이 전혀 없었기에 삼촌에게 감히 자신의 아내를 달라고 할 처지가 못되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며 고민하며 그저 소일거리로 삼촌 집의 일들을 이것저것 도와주고 있을 때 약 한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었죠 삼촌 라반은 야곱이 자신의 집안 일을 아주 능숙하게 처리하며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평생을 거의 집에서 어머니를 도우며 살고 있었기에 남자들이 주로 하는 사냥이나 외부적인 일보다 집안 일이 훨씬 더 익숙했던 것입니다 현재 삼촌 라반의 집의 상황을 보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라반의 아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촌 집의 양들은 그 아들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라헬이 관리하고 있었기에 자신의 일을 도와줄 남자가 실제적으로 필요했는데 야곱이 아주 적격임을 라반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라반은 야곱에게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다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내 조카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삭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이 자신의 여동생 리부가의 아들 야곱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특별히 품삭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야곱의 지금의 상황과 처지를 라반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결혼을 해야 하는데 결혼을 위한 지참금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라반은 이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딸을 야곱이 얻을 수 있는 지참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곱을 자기의 사위로 삼아 자기의 집안일을 관리할 아주 좋은 남자를 얻기 위한 의도도 숨겨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너 돈을 벌게 해줄게 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그 야곱을 자기의 볼모로 자기의 데릴 사위처럼 데리고 싶은 그 의도가 그 안에 또 숨겨져 있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라반이 무슨 의도로 그렇게 제안을 하는지 모르는 바가 아니었지만 자신도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시간이 필요했기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원하는 답을 자신의 제안으로 삼촌에게 해주게 된 것입니다 네가 품삭을 한번 정해봐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속에는 이미 외삼촌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집안일을 한 달 동안 봤는데 어떻게 상황이 돌아갔는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7년이라는 것은 삼촌이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직접 제안한 것인데 삼촌 라반의 마음에 들만한 것으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외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7년 동안 싹을 받지 않고 야곱은 삼촌에게 직접 자기가 품삭을 따로 받는 대신에 작은 딸 라헬을 위해서 7년간의 봉사를 약속하였습니다 이 정도의 시간이면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에 충분한 시간이라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시간을 벌 목적도 있고 또 아내를 얻을 수 있는 비용도 되어지고 여러 가지가 볼 때 7년 정도면 충분한 시간이라 야곱은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20년간 진행될 야곱과 라반의 서로 속고 속이는 두뇌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일들이 야곱은 7년만 생각했어요 라반의 집에서 그 정도면 모든 일들이 다 깨끗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얽혀서 20년간을 거기에 볼모로 잡혀서 일하게 되는 일들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서로 두뇌 싸움이 시작되어져요 라반이 그의 첫째 딸 레아를 라헬 대신에 야곱에게 먼저 주게 됩니다 첫 번째 싸움은 삼촌 라반이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나 보시죠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정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신여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7일을 채우라는 것은 확실하게 아내로 삼을 수 있도록 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후에 다시 주겠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라헬도 주면서 그 대신 7년을 더 일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만에 4명은 다 생긴 것입니다 야곱이 7년 동안을 열심히 일을 해서 드디어 라헬을 얻게 되었을 때 야곱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을 삼촌에게 당하고 맙니다 이것은 지난 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자신의 원하던 것이라면 그렇게 거짓을 말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취했던 야곱이 처음으로 자신도 속아서 그렇게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천하의 야곱이 드디어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천하의 야곱이 속이는 자라는 자기의 별명이 있던 야곱이 그렇게 자신도 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라반의 계략에 속아 첫날 밤을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이 아닌 어떤 남자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그의 언니 레아와 보내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두뇌 싸움에서는 라반이 판정승을 거두었습니다 라반은 자신의 지방의 전통을 내세우며 라헬도 줄 것인데 그러려면 7년을 더 일을 하라고 합니다 야곱은 하는 수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7일 후에 라헬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삼촌 집에서 7년 만에 레아와 그의 여정 실바 그리고 라헬과 그의 여정 비라 이렇게 4명을 자신의 아내와 첩으로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원하는 바가 전혀 아니었어요 야곱이 의도하거나 계획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다 또 상황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레아는 자녀가 있고 라헬은 자녀가 없더라 여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무원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하를 찬성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야곱이 레아를 통하여 낳은 아들은 총 5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다고 하고 있지만 나중에 동생 라헬과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아들 하나를 더 낳게 되는 특별한 일이 생겨서 총 5이 된 것입니다 훗날 야곱이 4명의 여인을 통해서 낳게 되는 12 아들들은 각기 다른 사연과 입장 속에서 태어난 아들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레아와 라헬의 시기와 질투의 싸움이 가장 큰 이유가 되어서 낳게 되었습니다 4명의 여인을 얻게 된 것은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얻게 된 것이고 12명의 아들을 낳게 된 것은 레아와 라헬의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렇게 된 일들이었습니다 레아의 입장에서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서러움 때문에 자신이 낳는 아들들을 통하여 남편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아들을 낳았지만 여전히 남편 야곱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고 라헬은 자신이 직접 아들을 낳을 수 없으니 자신의 여정이라도 야곱에게 들여보내어 자신의 아들을 낳게 하여 자신의 슬픔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속고 속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가 너무 커서 서로 그렇게 보이지 않게 싸우면서 결혼이 이루어졌고 아들들이 태어난 것이 야곱의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 그리고 1명의 딸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정상적인 축복의 의도 속에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복된 자녀로 태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아에게 낳은 아들들은 레아와 그 여정에게서도 낳습니다 나중에 보면 야곱이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기 라헬의 아들과 자기는 맨 뒤에 두고 종의 아들들 그 다음에 레아의 아들들은 그 앞에 두어서 방패마귀로 삼는 야곱의 모습을 나중에 보게 되는데 이런 과정들을 보면 그 12명의 아들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편애하고 차별하고 또 종의 아들들이고 그거에 따른 어떤 신분적인 특징과 여러 가지 일들이 12명이지만 갈등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마음의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구조 속에서 12명의 아들과 4명의 아내 그러니까 가족의 모습이 그렇게 안정적이지는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혈통이 준비되어지고 시작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저들이 그토록 선민이라는 의식 속에서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그리 자랑할 만한 시작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12지파의 그 베이스가 되는 시조가 되는 12명의 그 배경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과 영광을 연약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과 삶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참으로 많은 사연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의 사연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결코 막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4명의 아내와 12아들이지만 어제 읽었었던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그 일들도 보면 결코 그것이 자랑할 만한 일들은 아니에요 음모와 속임수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야곱의 과정들을 보면 결국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름으로 주시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따라서 아브라함 족속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지금 유대인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바로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 나라의 정체성이 되었는데 그렇게 정체성이 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가문의 과정들을 보면 너무너무 우리가 인간사에 있어지는 시기와 질투와 사기와 속고, 속임, 싸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뒤얽혀져서 바로 야곱의 가문이요 이스라엘 족속을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자랑할 만한 내 인생의 배경과 인생의 이야기를 오히려 담고 있지 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부끄러움과 실패와 지우고 싶은 과거와 많은 것들이 다 얽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외된 삶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를 여길 만한 충분한 것을 다 가지고 있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아브라함처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연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결코 막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우리의 삶 속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러한 삶으로 막 실패하며 실수하며 살게 하셨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잘 몰라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의 삶을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난 날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지 못해 낙심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과 같은 베델의 언약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고 지난 날의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일에 온전히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또 축복의 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밖에 없고 삶을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다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해 주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날 나의 모습에 낙심하며 포기하며 스스로 넘어져 있는 모습으로 오늘을 살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나의 모습을 통하여 영광받으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계획과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기적을 맛보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